프레지던트 출연 중인 조연 이상민 씨 한번 모셔봤습니다. 조연은 조요? 네 안녕하세요. 조연이죠? 네 아 예 조연입니다.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. 네 안녕하세요 프레지던트의 대통령 아들 지금은 후보님 아들이죠. 후보님 아들 후보님 아들로 나오는 성민입니다. 확실히 조연이에요? 그냥 연 아니에요? 주연 같은 조연이에요. 엑스런 아니죠? 근데 분량은 조금 엑스트라 비슷해요. 근데 슈키랑은 어쩐 일로 이렇게 와주신 거예요? 아 제가 촬영이 요 앞에서 촬영이 있어가지고요. 대기 시간에 제가 잠깐 놀러왔습니다. 촬영 좀 해야죠. 맨날 대기만 해요. 맨날 슈키러 와요. 그래서 촬영 언제 하는 거예요? 원래 드라마 촬영이라는 게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. 유난히 길잖아요. 남들보다 더 긴 것 같아요. 네 저 분량이 적어서. 그러면 우리 성민씨가 또 오랜만에 슈키러 와주셨으니까 문자 우리 4288님 거 나는 너는 귀엽게. 귀엽게요? 네. 요즘 컨셉이랑 안 맞는데. 아니 본인 컨셉 말고요. 저희 이 코너 컨셉에 맡겨요. 코너 컨셉에 맡겨요. 코너 컨셉에 맡겨요. 괜찮은 거죠? 그러게요. 아무리 귀엽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? 네. 오늘은 회사 여직원들끼리 회식을 했다. 좀 들을지 몰라요. 닭갈비를 먹었다. 눈치 없는 과정에 따라오려고 해서 따돌리고 왔다. 커피 한 잔 안 사면서 얻어먹으려고만 한다. 얄밉다. 니가 얄밉다. 니가 얄밉다. 잘한다. 얄밉을 정도로 이런 목소리 연기 잘해요. 왜냐면 그동안 수요일날 스페셜 DJ들이 많이 오셨다고 하셨잖아요. 그렇죠. 성민씨만 아직 안 왔다고 하셨어요. 멤버 중에. 아쉬워요. 슈키러 한번 오세요. 제가 원래 한 3주 전에 제가 하기로 했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드라마 스케줄이 또 잡히는 바람에. 연기하느라 바쁘셔서. 제가 보기에는 이 앞에서 대기하다가 시간되면 수요일을 들어오세요. 굳이 성민씨는 수요일 뿐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자 그러면 오늘 문자 주제를 분혁씨하고 성민씨가 한번 소개해주세요. 오늘 문자 주제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. 참아하지 못했던 말.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하고 말 거다로 정해봤습니다. 그렇습니다. 부장님 저보다 월급도 많이 받으시면서 기름가 아깝다고. 수요일 날 못 오는 이유가 있어요. 리딩이 안 돼요 성민씨. 성민씨가 수요일 날 못 오는 이유가 있어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외운 것만 잘 리딩하는 편이라서. 무슨 일만 있으면 제 차 타고 가자고 하시는데요. 저 부장님이 제 차 타는 거 진짜 싫어요. 맨날 나보고 애인 없다고 놀리는 직장 선배. 선배 저는 나이라도 어리죠. 선배는 왓촌 노초녀인데 어쩔 거예요? 제 걱정할 시간에 선배 걱정이나 하세요. 저기 친구야. 내가 네 기분 나쁠까봐 말 안 한 건데. 너 이번에 머리 스타일 바꾼 거 진짜 이상해. 완전 아줌마 같아. 자 이렇게 내가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사람한테 이 말만은 꼭 하고 말 거다. 리액션서인데요. 꼭 하고 싶은 말은 뭔지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세요. 그렇습니다. 이거 문자 번호 좀 랩으로 좀 해주세요. 랩 아니면 노래 멜로디 붙여서 부탁드릴게요. 이거 소개를 문자 번호랑 요금. 지금 몰입됐다. 뮤지컬 느낌으로 해주세요. 뮤지컬 느낌인가요? 아무렇게 해라 아무렇게 해라. 성민씨의 느낌으로. 자 시작. 문자 번호 샷8910 짧은 문자 50원 길 문자 100원 콩 무료 시키면 익숙할 것 같아. 랩을 한번 해보시래요. 잠시만요. 우리보다 더 답이 없는데. 랩을 한번 부탁드릴게요. 랩은 제가 진짜 못해요.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잘하는 거 바르지 않아요. 이특씨가 랩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세요. 한번 보여주세요. 시작. 방구씩 꺼올게요